2세 루키들의 1200m 서울의 1경주 출발했습니다. 선두는 3번 관악산조의 이번 경주 대비전 10번 크레이지마리가 2위권 좁혀나오고 9번 칸맥스가 어느새 3위권까지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10번 크레이지마리와 9번 칸맥스 2마리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9번 칸맥스와 마이아기수가 종반 뒷심을 발휘하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9번 칸맥스와 마이아기수 안쪽에 3번 관악산조의 2위권 밀려나오고 있다. 외광에 8번 형모상과 김용근 기수가 종반 2위권까지 도약하고 있습니다. 9번 칸맥스와 마이아기수 그 뒤 8번 형모상과 12번. 6번째 5번 정도는 3번 마이아기수 안쪽으로 올라가ру고 있네요. 여기 Higher Riders 2에는 2주는 2주 동안요 그래서 지난 één semaine 매년 경험을 그려받고 그래서 이 Vorschool이 더 좋은 기회가 quernik 앞으로 더 좋은 Boston으로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parti 그래서רה가 처음 쥐는 한국에 그래서 이 기회를 얻어서 일어서 너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유 많은 팬들이 제가 만나러 오는 이유가 그래서 많은 지한 것 now 많은 연주였습니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